석진이 형 왜 알아 석진이 형? 석진이 형 지금 PPL 하던데요? 석진이 형 PPL 안 될 건데? 그 모험을 걸었다고 석진이 형 PPL PPL 이거 하고 계신데 카메라를 안 찍고 있어요 야 이렇게 멀리 찍어 형! 야! 못 봐! 하나 둘 셋 어차피 저 이쁜 사람들이 이쁘게 나와 야 둘만 찍는 거 아니야 너 지금?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멀리 찍는데 둘을 찍냐? 오케이 잘 나오냐? 야! 저렇게 멀리 찍는데 이렇게 나와 아 왜 둘만 찍어? 열매 중이야 이렇게 고무줄 있어 고무줄? 어 고맙다 유리야 이 정도만 잘라도 괜찮을 거 같아 피스야 피스 아니야 아니야 방수야 어 잠깐만 대박 형 약간 그 형 형 너무 멋있게 이쁘지 마요 이거 해줘야 돼 진짜 괜찮아? 형이 너를 아끼는다 그 어 형 진짜 괜찮다 너무 괜찮지 아 진짜 그래 그래 야 머리는 얼마나 단정하고 좋아 야 진짜 좋아 야 훨씬 좋잖아 아 근데 시원하긴 시원해 징그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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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얼마나 좋네 형 징그러워 형 징그러워 형 형 좋지 좋지 이런 이분티콘 있잖아 그래 이분티콘 어떤 이분티콘 있는데 이분티콘 있는데 근데 저 가발이 아닌 건가요? 아 진짜 훨씬 낫지 저걸 멋있다 지금 봐봐 여기서 얼마나 너 수근수근 대고 너 이미 톡팔이야 지금 어 이게 무통일이 괜찮아? 네 근데 이제 예뻐요 또 떴대? 또 떴다 또 떴대? 징글징글하다 진짜 징글 아 스타다 스타 술 한 번 사줘요 전성기가 몇 번이니 지난주에 지난주에 또 떴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기분 나쁘지가 않네 진작에 저렇게 하면 돼 폭격하지 졌어 아 지금 ın